1. 2. 3. 뭐 벌칙 없습니까? 네? 벌칙 없습니까? 저 인비 멘탈이 나가져 있는데요? 아 네. 아 아시면서... 근데 여러분들 더 좀 바뀐 게 뭐냐? 솔라가 예전보다 더 잘해졌어요. 일단 바뀐 거는. 이서놓고 객 털리면 이제 다 이상하게 되는 거지? 롤은 드래프트 안되지 근데? 어 안되지 롤을 톡톡이야구만 해야지 진흙도 안되지 4년이네 그때는 내가 파릇파릇하게 심벌자 내게 이어갔어 저 아드시나 파눌시기 오 잘하는데 어 안되 솔라씨 예? 한번 더 날라갑니까? 아 잠깐만 아 다른거서 박아버리냐 잠깐만 여기서 내가 날라가면 더 넣을게 근데 안날라가지 않아요 이제? 한칸은 안날라오는데 중칸은 아직 날라간다는 소비도 있던데 아 날라가면 대박인데 진짜 날라가면 대박인데 한칸은 다시 패치해라 패치해라 날라가게 패치해라 자 1대0 우선합시다 솔라씨 한번 바뀐 실력 보겠습니다 얼마 바뀌었는지 1대0이구요 근데 솔라가 예전보다 훨씬 잘해졌어 근데 음..그러면 저는 저같은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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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씨 이 트릭 잘하더라구요 πάpad pasado 우하! crater 룩솔라씨 제가 인터넷으로 연습했거든요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아 진짜 하네? 웬일이네 존나 못했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거 같은데? 오 왜이렇게 잘달리냐? 연습했다니까요 아 왜해요 이거 미리 알고했네 그럼요 아 이런거 미리 지가 다 머릿속에 다 프레임 짜두고 이제 내한테 이제 너는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낙츠큰인데? 뿅큰이 뭐지 이게 와 천하나 아 다행이다 이건 뒤로 붙이고 터지는게 없으니까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벌리자 아 아 딜 2번 걸렸어 아 딜 2번 걸렸어 딜 2번 걸렸어 딜 2번 걸렸어 누가요 제가요 그런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틀이 아예 몰라요 진짜 근데 중요한게 뭐냐 둘다 트랜스포머기 때문에 일단 이길 수도 있어 내가 몰라 아 공룡 사이로 뼈 들어가는거네 맞지 맞네 아 솔라 유리하게 잘하는 이틀에 그건 아닌데 저를 프레임으로 그렇게 쉬면 안돼요 저기요 같이 가시죠 네? 아니요 싫어요 저는 매정한 사람입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그리여 지금 물체가 안보이는데 설마 그래도 설마 이걸 리타당하겠어? 저기 우리 국제를 알고있죠 리타면 마이너스 2점인거 아하하하 맞다 아 맞다 우리 국제를 알고있죠 리타면 마이너스 2점인거 아 맞다 우리 룰 리타면 마이너스 2점이었어 저희 국제를 국제 얘기해야됩니까? 아 지승이요 인정합니다 우리 룰이 리타면이 마이너스 2야 어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2점이라니까 존나 쫓아오네? 어 잠깐만 그 마이너스 2점이라니까 개쫓아오는거 보소 통해서 개쫓아오는데 아아아아 아 아 다탈왔는데 마이너스 2점포인거소 아 존나 어렵담네 아 존나 어렵담네 아 존나 어렵담네 어 아 거리 핵멀었는데 아 존나 어렵죠 아 나 요기는 못하겠어 어 오케이 2대1입니까? 네 2대1이요 아 진짜 야아지다 아 제가 뭐 언제부터 깔끔한거 했습니까 아 그걸 인정해요 원래 아 하긴 맞어 컨셉 그대로 가야지 맞지 아 아 아 원래 이기려면 물물 안가려야되요 물물가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 아 근데 제가 이기면 어쩔래요 이메?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근데 제가 이기메 아까 해봤는데 감 알았거든요 간만이 뭐 감은 뭐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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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렇게 가는거보다 이미 틀렸어요 왜요? 그렇게 가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반대로 갔어요 아니 지승이형 근데 지고있잖아요 아직 아니 아이씨 진짜 내가 몸싸움을 너무 못한다 아이씨 네요 아직 이 정도 걸리면 충분합니다 과연 아까처럼 또 빠질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 무섭다 근데 진짜 빠질거 같아 그거 한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빠질까봐 갑자기 라인이 좀 벌어지거든요 저거 어이씨 아이씨 예 ó 어이 죄송한데 전 부서 쐈습니다 오 차달라간다 어 오! 제가 괜히 그냥 아까 그는 반대로 가라고 얘기한게 아닌데? 그러네. 승수들이 다 그래간단 말이야 승수들이. 소리가 안 줄어요! 아아악! 어 잠깐만. 뭐하세요? 어! 아이씨! 졌나? 잠깐만. 어떻게 됐지? 진짜 이 새끼랑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내가 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나 부이셨어 또. 졌나? 아아악! 10분의 척수 뭐야! 야! 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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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ru! happening 지금이 지금 프레임 씨우는 차가자! 아니 durchaus 저거 왜 멈추냐? 이랬네. 이게 오융가? 이러면서. 오 고개를 한방에 원걱기. 원래 원걱인데 저게?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럴 줄 몰라요. 팀들아! 솔라랑 하면 내 판이 레전드네. 얘랑 나랑 1대1이 레전드가 나오긴 나온다 진짜. 소울 렐리 1차에 했어요 이미. 소울 렐리 이미 했어. 아니 맵을 고르라 했더니 뭐 자요? 뚝뚝뚝? 기다려 보세요. 저 이것도 못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당신 큰일 났다고요. 왜요? 이거 말고 제가 못하는 거 없어요. 진짜요? 찾으면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맞잖아! 아 까비. 아니 이미 하나 했어. 아니 제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다 좋아하지 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너한테 하는 것 같아. 진짜 미쳤네. 제 좋아. 짱. 나도 더 해야지. 나한테 일찍해. 지금 행사합니다. 하.. 집중 안 하는데. 말만 안 할 politique. 뭐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말을 할게 없잖아요 채팅이 안나와서 지금 못읽어주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돌려 깔은거에요 뭐하네 맘 아프게 아 계속 그렇게 버티하게 하실래요 어떻게든 이길라고 동생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뭐야 그러니까 네가 날아갈 줄 알았네 어 rebuild 아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 아 뭐야 아니 저 왜 저렇게 밀어줘 드래프트 맞았어요 사실은 드래프트 안 받고 또 제가 가속을 이용했어요 지렸냐? 응 지렸냐? 이게 프로냐? 그럼 당황스럽네 이겨야 되면서 계속 지니까 아 애키야 근데 익스는 솔락은 못해 무조건 질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네 뭔 말인지 알지 항상 유일하게 솔락 1대 1라면 못하는 트랙 노루테 익스프레스 저 옛날에 쟤가 아니에요 아 옛날에 쟤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 아줌마가 저기 이씨 뭐하세요 저도 1대1 버릇이라서 이거 1대1 그거 대전밖에 안 해봐가지고 왜 두번째 맵을 몰라요 어 뭐야 이거? 뭐하세요 으르가는 거 아니야? 가관인데? 1대1 보는데 패인데? 싹 다 아 뭐하세요 맵에서 보이는 거 뭐야 아 안 글건줘지 그냥 쟀고 아 그래가면 죽어 아 그래가면 죽어 아 어 아 아 뒷굴이? 아 왜 거기서 밀리냐? 잘 박았어. 오케이 했는데 벽에 꽂아박았어. 밀린게. 이 맵 저 진짜 몰라요. 그건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한 번도 안해봤어요. 아니 그건 무슨 상관인데요? 물이 없어. 금지 맵이 없어. 이 맵 한 번 해봤어요. 숨바꼭질 하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해봤네. 킬 어디야? 희한하게 신맵들을 잘한다니까. 킬 어디야? 희한하게 신맵을 잘한다니까. 희한하게 신맵을 잘한다니까. 희한하게 신맵을 잘한다니까. 미 Ran Angry 침탄рав público político 어 진짜요? 웅 제가 뭐... eller 리탄은 안합니다 circumstance 가볍게 ello 어! 어어! 이러고 이 뱀은 진짜 몰라 내가 뭐하래 하자니 그래 매치인데 이거 하자 매치면 그거 합시다 첫번째 했던 뱀 한번 더 합시다 간다잇 나 알지 그래도 우리 2,4의 최고필지는 이거지 투어링 랠리지 이게 날라가면 레전드인데 뭐야 내꺼려고 오XXR 라이터! 툭! 툭툭툭툭 툭 여드름 났어요? 토크토크하게? 여드름이 조금 나가지고 잔다고 그런 게 판성이 좀 쉬고 단지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럼 어디있는데 등드름이에요? 아뇨 그러면요 뭐하긴요 아직 게임 안끝났어요 끝난거 같은데요 아씨 뭐기냐 뭐냐 아씨 뭐기냐 뭐냐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씨 방향키로만 감속 안 묻고 방향키로만 하려 했는데 안됐어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하 아아 수고했습니다 아아 거기서 감속 안목으로 방향키로 하다가 아이씨 나 왜 졌어 나 아니 나 왜 졌어 아 심장이야 아니 왜 졌어 나 들어가고 있잖아 아니 이게 왜 쪄 야 잠깐만 나 들어가고 있는데 왜 쪄 이거 진짜 봐봐 나 들어가고 있거든 분명히 택하니 봐봐 아 들어가고 있잖아 아 왜 시작 왜 시작했어요 아 싫어요 제 맘이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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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 솔라 시 도레니 파 솔라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막 뱉는 것 같아. 된다이만 내가 좋아요. 살아있네.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막 하는거야. 예전에 솔라랑 1대를 하는데 7선이었거든요. 근데 듀스로 몇 선까지 간 줄 아세요? 15선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7선 했었는데 듀스때문에 15선까지 간. 듀스 하다보니까 나 존나 올겨. 와아 아니요 저랑 잘해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저 이태릭은 잘해요 솔라씨. 이태릭은 제가 도전자 모드 39단계인가 그것때문에 잘해요. 두바퀴 한바퀴잖아요. 아니 두바퀴 똑같잖아요. 어차피 뭐가 틀려요. 어? 어? 그렇게 하다가 그래야 된다니깐요. 아니 근데 저 이태릭은 진짜 잘해요 솔라씨. 아 알겠어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 벌써요? 네. 인줄 아세요? 몰라요. 여기서 당신 톡톡이 안하잖아요. 도친개친인데 근데? 도친개친이라도 이기면 되죠. 도친개친이라도 이기면 되죠. 도친개친이라도 이기면 되죠. 멀어지면 오디오가 비어요. 저처럼 그래도 계속 말을 해요.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계속 흉하네 지금. 어떻게든 이기면 오겠다고. 진짜 계속 흉하네 진짜. 쓰리 투 원. 디쿠리. 땡. 어 뭐야. 야 뭐야 지민기 탔어. 야 잠깐만. 가고. 아 뭔데요. 잠깐 타임. 가고. 야 타임. 가고. 뭐라고 안질려. 안질려. 뭐라고 하는건데. 안질리는데. 아니 지민기 탔는데. 뭐라구. 왜 터져 저게. 속도 줄였으니까. 아니 빠져야죠. 원래 무조건. 아니 속도 줄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형 밀었잖아. 내가 왼쪽에서 갔으니까 형을 오른쪽으로 밀었잖아. 그니까 형이 빠지고 나는 옆에 들어간거지. 어떻게 됐지. 아 보고 오세요. 아 리타야? 어 리타. 리타에요 설마? 어 리타였어? 리타면 끝나는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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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 되면 끝나는걸로 하죠. 지금 5대1기니까 솔라씨는 한 번만 이기면 끝나고 저는 두 번. 그래 오늘의 나라면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솔라가 왜 이렇게 말투 띠껍냐고 하는데 원래 솔라가 좀 원래 얄미워요 말투가 오 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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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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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hmm 아이.. 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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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러럴레 델.. 레.. 렐레레..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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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 어? 한 손인데? 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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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손에 졌는데? 아 저 한 손에 쥐셨네요? 저 한 손으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